강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강원도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.14로 전월 대비 변동 없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.2% 상승해 9월 1.7%에 이어 두 달 연속 1%대를 보이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생활물가 지수는 작년 대비 1.4%, 신선식품 지수는 2.5% 상승했습니다. 품목별로 배추 70.2%, 토마토 33.9%, 도시가스 6.5%, 상수도료 7.9%, 택시료 17.6%, 하수도료 14% 상승했고 내린 품목은 사과 마이너스 21.5%, 쌀 마이너스 7%, 휘발유 마이너스 11.2%, 경유 마이너스 16.2% 등입니다.